안녕하십니까 깨남성입니다! 자 오늘도 저희가 카페 닉네임으로 가 인턴을 준비해봤습니다! 그럼 바로 보십시오! 야! 보십시오! 자 닉네임 패션 종결자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! 헐! 패션 종결자님 맞으세요? 아... 조심하시잖아요 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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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닉네임 치라미나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! 헐! 헐 헐! 베르! aux Wenn 도대체ват 자 니는 빠크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에이 성공의 이름은 클럽 맛있게 성공의 음료를 마신다 머리야 오늘 이 가난을 기억하셔서 빠크 자 닉네임 할렐루야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님 맞으시죠 예 할렐루야 아우 참 차지차네요 이것보다는 그래도 뭐 여기 앞에 소고기에 소주 한잔 저지러 가야겠어요 소주나 먹어야지 한 3미터가량 이게 마 Nico nerve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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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